Q. 에이 과연 Q. 에이저? 안 보이니까 니네들 키가 너무 크니까 여기가 여기 Yae 얘 옛날에 대고서지 없어 얘는 너무 웃어 힐리치므로 담아보는 의견은 없으니 친구들은 찾으러 가는데 힐리치므로 불빛같은 내 영향이 세포만 노대와 힐리치므로 담아보는 의견은 없으니 친구들은 담아보는 의견은 없으니 담아보는 의견은 없으니 힐리치므로 담아보는 의견은 아픔만 밀려와 눈물지 않고 난 숨이 길지마 이제 다시 다시 오는 생각을 받아야지 오다울 수 없는 심한 당신이란 걸 이제 다시 다시는 울리고 말아야지 혼자 피해져야 슬픈 기억인걸 힐리치므로 담아보는 힐리치므로 담아보는 힐리치므로 담아보는 힐리치므로 담아보는 너만의 시험에서 너만 속에 시험에서 너만 속에 시험에서 너만 속에 시험에 일을 지고 힐리치므로 담아보는 힐리치므로 담아보는 힐리치므로 담아보는 희집어 우우 깜짝 놀랄 수 없어 희집어 우우 난 떠나지 울 수 없어 희집어 우우 난 아직 깜짝 놀랄 수 없어 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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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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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포 희집어 children навер ella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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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뿐이며 자신의 목소리만 할게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원하는 일이면 내 일생은 지금이야 아무것도 막혀 아무것도 막혀 아무것도 막혀 안 할게 인생이 전문 꽃임 무엇을 그려야 할지 봄이 나고 암흥했던 시간은 없다 내 거짓말이지 말해 볼 수 없는 바람에 사람도 지막하지마 그 지옥을 눈리 부시면서도 슬픈 건 행복이야 좋다 나의 눈수장 마음의 시절 패스는 이런 내 맘을 맺고 하지만 더 이상 슬픈 기억이 없냐고 왔다가 한 번의 인생과 여행은 패스는 결혼한 선택 패스는 뭘 느끼는지 안 돼 눈물은 이별에 고픔을 뿐이야 다듬어서 즐겁지 않아 나의 눈수장 마음을 뺏어 아무리 맘에 고픔을 뿐이야 아무리 맘에 고픔을 뿐이야 아무리 맘에 고픔을 뿐이야 아무리 맘에 고픔을 뿐이야 마주 눈이 뜨거운 것 같아 사랑은 친막하지 희치 없는 너를 예쁘시면서도 슬픈 행복이야 나 이 눈썹자의 마음을 했으면 끼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픈 욕이야 왔다 날 한 번의 인생 나 이 눈썹자의 마음을 결혼을 실패해 슬픈 행복이야 생각보다 더 이상 슬픈 욕이야 그렇게 끝내 덕분에 뱉느냐 다 아이소가 트겹지 않아 아모드 파피 아모드 파피 아모드 파피 아모드 파티 알아요? 맞아요 다 잘하는데 얘가 불리는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것만 불면 얘가 느꼈어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네 혹시 우리 저기 사형이 마음에 드시는 분 혹시 있어요? 네요 에? 아이고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에? 에? 누나가 유통기간 지나가지고 안돼 누나가 유통기간 지났는데 얘도 시가 없어 지금 근데 그러면 안되지 에? 어디갈라고 사다리 트리평 사다리 야 너 공룡을 하루도 못살아 있을까놔 젊은 사람들 얼마나 센데 아니 명절에 한 번 어? 명절에 한 번 명절에 한 번? 저 대니 다행이다 자랑이다 아이고 명절에 한 번 아이고 1년에 한 번이냐 괜찮아? 얘가 뭘 가리겄어 오래 느끼는 애인데 아이고 참네 자 하트하트 한 번 하고 저희들 셋이서 푹 한 번 올려드리고 샤오오오 괜찮겄죠? 네 편안하게 보세요 물건 안팔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두세요 사람들이 저거 허브도 물건 팔다고 눈이 촘촘 쳐다보니 눈빛이 틀려 근데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팔 때 되면 내가 판다고 미리 오는지는 얘기해드릴게 그때 툭킹은 됐잖아 저희들은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미리 얘기를 했죠 그리고 편안하게 천절을 하는데 저희들끼리 편하고 천절을 하는데 막 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리가 안 나오던 생리가 막 터지고 그래요 그러다보니 아예 보낼 사람은 보내버리고 두사람이든 세사람이든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설명해가지고 두 명한테 두 개의 반응이 그게 거의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하트하트 여러분들 아시죠? 하트하트 혹시 이거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안 되시는 분 돼요? 돼요? 다 되죠이? 안 되는 분이 어디 있겄어 자 갑니다 하트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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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하트하트 오늘 밤 기대살만 사랑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 믿기요 아가씨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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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만 사랑해 주세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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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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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전문의 사랑이에요 기대오는 오늘따라 믿지 않아요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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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만 사랑을 주세요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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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면 막 나서 미친 걸고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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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전문의 사랑이에요 기대오는 오늘따라 믿지 않아요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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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만 사랑을 주세요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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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면 막 소리치 말고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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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전문의 사랑이에요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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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 한글